한국국토정보공사 여러 가지의 핵심 가치를 먼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소명과 연구 자체가 창의적이고 융합적이고 실용적인 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추진 전략을 갖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성량 농력을 발굴하는 문제.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지금 22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광균 5개 자치구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정책을 개발해 주자. 그리고 이제 전라도 천년에 걸맞는 그런 여러 가지 플랜들을 우리가 끌고 나가는 이런 문제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대내적으로 교류 전략을 크게 가져가서 활성화 좀 시켜보자. 이를테면 베트남이라든가 인도 이런 절까지 확대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가자. 이런 추진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선 특히 인구 감소 문제가 최대 화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네, 참 저출산 고령화의 늪 때문에 많이 심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유엔에서 정한 기준이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가 7%가 되면 우리가 고령화 사회. 그리고 14%가 되면 고령 사회. 그리고 20%가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라고 그렇게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이미 고령 사회입니다. 11.2%의 인구가 점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남은 22%를 넘어서가지고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결국은 생산 가능 인구의 저하를 우려하게 됩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아시겠지만 인구 14세에서 64세까지 그 인구를 말하자면 15세에 붙어서 그러면 생산 가능 인구가 줄게 되면 결국 노인 인구를 부양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와 전남이 이런 노인 인구 부양 문제 때문에 좀 심각해지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 전남 같은 초고령 사회에 들어와 있는 이런 지역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컴팩트 시트를 좀 만들자. 압축된 도시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 인구들이 도시 중심부에서 의료 그다음에 또 일, 주거 이런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시트를 만드는 건데 이미 우리 지역에서는 순천시가 2016년부터 그런 정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름지게 우리 지역의 시군구들이 정책을 펼 때 그런 인구의 영향평가제 이런 것도 반영을 해가지고 좀 끌고 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이 인구잘병을 어떻게 극복할지 여쭤보는 거였는데 이미 다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네. 다음 질문을 해주셨죠. 네, 알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기업들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 수준이 전국보다 높은데 대응 수준이 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에 어디쯤은 또 대응을 하고 있느냐. 그 대응 수준을 받았더니 10점 만점에 3.9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실제 많은 기업들이 아직 미처 준비를 못했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80.9%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기업들 생각이 4차 산업혁명과 별로 연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기업은 3분의 1 정도 또 미쳐 있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작년 가을에 광주광역시가 중심이 돼가지고 전국의 4차 산업혁명의 석학들을 우리 지역에 모셔서 12주간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동민들과 알찬 강의를 공유했다는 노력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4차 산업혁명의 능동적으로 대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 시나 도가 적극적으로 세제 지원도 하고 산학연 네트워크도 좀 만들고 상업지원 서비스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지역이 발전한다고 하면 사회 간접 자본을 얼마나 유치하느냐에 따라 지표가 나눠줬다고 보면 최근에는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모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역 발전 패러다임이 좀 변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쉽게 말하자면 하드에서 소프트로 간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역이 강한 나라 그리고 균형 잡힌 대한민국 이런 캐치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16개 연구원이 있는데요. 각 지역별로. 거기서 균형 발전 5개년 계획을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정되고 품위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방망구고기 생기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자리가 있는 지역 혁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핵심 가치를 가지고 지금 플랜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럼 문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는 어떻게 실현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늘상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을 흔히 예양이다 또 의양이다 미양이다 그런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문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예술의 어떤 메카로서 우리 지역의 남도문화를 갖다가 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역은 정말 아시아문화전당이 있다고 하는 게 대단한 축복이고 그래서 아시아문화사는 클러스터를 갖다가 만들어가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주 지역에 산재한 그런 전통 문화예술, 소리 이런 것들과 다 어울려가지고 좀 실간미디어 산업도 좀 발전을 시키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광주시가 어떤 시티 연구원 이것도 지금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성수 광주전남연구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